안녕하십니까 사주일이사입니다. 오늘은 다리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생상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시간은 목과 토금수 그 중에 첫 번째 오행의 첫 번째 음량오행의 첫 번째 목의 성향을 알아보고 특성을 알아보고 목이 많을 때 장단점 그리고 목이 없을 때 보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성향 특성은 음량오행 중 목은 목과 토금수의 오행의 맨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시작의 의미를 가진다. 계절로는 목이 봄이죠. 영어로는 스프링인데 스프링의 의미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곡직격이라고 하는데 곡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땅의 씨앗이 겨울에 추궐에 인호를 넘어가면서 씨앗에서 새싹이 순간적으로 치고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뻗어나가는 힘 직선운동 이렇게 휘는 곡선운동 이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곡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오는 새싹의 힘 이거를 글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에너지를 글로 표현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 보시면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계절, 그 다음 시작 이런 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인묘, 진월이 봄이죠.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겨울은 회자축이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고 시간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24시간을 봤을 때 인시는 시작하는 시간이죠. 일을 시작하는 시간 그래서 3시 반부터 5시 반, 그 다음에 묘시는 7시 반, 5시 반부터 7시 반, 진시는 7시 반부터 9시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마무리, 수렴이니까 음이거든요. 이 어린아이에 태어났을 때 가지는 호기심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성향을 가진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 많고 어리다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진다. 아이들은 공간지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사주의 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육, 창작, 인테리어, 번뜩인 아이디어, 창작물, 예술, 학문, 연구, 그리고 나무로 옛날에는 옷들을 만들었잖아요. 섬유, 의류 이런 직업의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상으로는 녹색, 맛으로는 오미, 신, 쓴, 담맷, 짠인데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중에서 신맛을 담당하고 녹색이니까 샐러드, 신맛은 드레싱이잖아요. 그래서 샐러드를 좋아한다. 부족한 사람들이 샐러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는 3하고 8, 전화번호라든지 비밀번호에 부족하면 3하고 8을 쓰면 좋죠. 다섯 가지 덕목이 있잖아요. 인, 의, 예, 지, 신. 인목은 어질, 어질다. 가지는데 화는 예의, 금은 의리, 토는 신뢰, 신의, 수는 지혜죠. 방향으로는 목은 동쪽. 우리가 갑인이잖아요. 동방예의지국. 동쪽의 예의 바른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동쪽. 목이 많을 때 두 개 이상인데 기준이 물론 위치 따로 다 틀리지만 두 개 이상이 많다라고 했을 때 장점은 명예지향적이다. 추진력이 강하다. 인체장기로 간하고 담이거든요. 술 먹고 나서 간 해독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 단점으로는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자꾸 일을 벌리니까 정리 안 하고 벌리는 거죠. 이거 해보세요. 목 많은 애들하고 요리하다 보면은 뒤에서 치워준다고 바빠요. 설거지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라고 얘기나 제가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설거지 정리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요리한다고 했어요. 설거지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벌리는 거야. 여기저기. 그런 스타일 용두삼이 마무리가 안 되죠. 수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목이 없을 때 보충하는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 걷기 있잖아요.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 영상이 보면은 의지를 북끝 태우잖아요. 그런 목이 부족할 때 그런 걸 들으면 좋아요.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진 곳. 예를 들면은 서울 시민의 숲이라든지 서울숲. 그 다음 서울 둘레길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레킹, 산림욕. 그 다음 사진 활용으로 해서 사진 같은 거 뽑아서 붙여 놓는다든지. 제품 이런 거 하시면 좋고. 녹색 청량한 느낌이. 그런 식으로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의 성향과 그 다음에 목이 많을 때, 목이 없을 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드리겠습니다.